야야 너 뭐해? 야야 너 뭐해? 야 저 뭐해? 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저희 남대문으로 출고합니다 남대문으로 가고있습니다 여러분 남대문으로 가오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구입걸 사러 남대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Let's go for it 여기 왜 줄 쓰신거에요? 야채요떡이 유명하다고 해서 아 야채요떡 굉장히 줄이 서있어요 여기 앞에 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는 안사세요? 트리는 먹고사야죠 아니 먼저 배부터 좀 채운 다음에 여기 보면 길거리 음식이 네 트리는 안사세요? 또 중요하니까 뭐 가격 대눈이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에요? 이거 5만원이요 아 5만원? 5만원 비싸네 우와 철자 영어도 다 고른거에요? 네 다 고른거 같아요 형님 우리 트리도 사야되지 않아요? 그치 트리 사냥이 저기 그 품지목 한건 얼마에요? 한 10만원짜리에요 원래? 근데 나무만 네 나무만 사야될 3만원인데 네 일단 저희가 산타복으로 지금 8만원을 썼는데 2만원이 남았거든요 야 나무를 왜 사 왜요? 왜요? 사야될 줄 알아요? 제프형 있잖아 제프형 우리는 트리를 훔치러 갈겁니다 저희가 지금 명동 칼국수를 먹고 명동 교잔데요? 명동 교자를 먹고 제프선생님네 가서 트리를 훔쳐가도록 해요 자 트리 훔쳐러 가자 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살짝 사고가 있었는데 아 문 열어줘 어떻게 해?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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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에프스튜디오에 소통을 끊습니다 정식이 잘 주무셨나요?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네 과연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가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안 빌려주시면 훔쳐봐야죠 아 저거야? 박스가 굉장히 이쁘죠 그냥 뜯어봤는데 그냥 다 저렇게 아 일단 종빈이 형이 스튜디오에 있는 것 같거든? 불이 켜있어서 아 일단 들어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네 자연스럽게 밑에를 잡으면 그냥 못해 그러면 이제 작전을 짰으니까 이제 우리 맷이 먼저 들어가고 너 거기 밑에 들고 나가 그냥 그냥 나가 가자 야 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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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왜 너무 안 막 야 너 며 인사 야 너 뭐해 야 너 뭐해 야 너 뭐해 야 야 너 뭐해 야 야 너 뭐해 야 저기만 vas 저기만 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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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뛰어 왼쪽으로 뛰어 야... 야 앞으로 Louisiana 다들 지원하고 싶은 말 정빈이 형께 정빈이 형 드리는 우리가 가져갑니다 드리는 어떡하나고 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일찍부터 남대문을 가서 이런 장식들을 사고 종빈이 형 스튜디오를 들려서 트립까지 훔쳐왔습니다 모순이 많았어요 저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미리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한번 전체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강호시대 저희가 남대문 시장에서 산 것들입니다 이게 남생 요요요 아 트리 잇츠 브러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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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아무튼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프로베드가 보낸 크리스마스를 꾸며봤는데 아무튼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 라이브날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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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